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셔. 아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비주물입니다. 시작.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비주물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뭐 한 거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오는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뭐가 있다?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영적 비주물이요. 무슨 비주물? 그리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은 육신적 비주물. 시작. 그러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짐승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무와 풀 이런 거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짐승도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그래서 어떤 그 유기적 사슬로 먹이 사슬로 또 이렇게. 그 참 하나님의 솜씨가 완벽한 게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품죠. 그런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이 서로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들랑 나무를 붙들고 계속 숨을 크게 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무는 우리에게 뭘 주고. 나는 그에게 뭘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통계가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 강원도는 좀 더 오래 살해야 돼. 다른 데보다. 왜 그러냐면 뭐가 좋으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허파가 강원도야. 우리나라 뭐가? 허파. 허파가. 그러니까 이 동해안 강원도 쪽에서 정말 좋은 공기를 어디 쪽으로? 서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다 어디서 보내는 걸로 숨을 쉬어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은 좀 없더라도 그런 긍지를 갖고 사시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고 짐승도 살다 죽으면 끝이고 그러나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천사들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면 인간을 하나의 뭘로 봐버리면 짐승으로 봐버리는 걸 동물로 봐버리는 그걸 유문론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차원이 달라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짐승은 죽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 이거를 영적 세계라 영적 세계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세계고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가 끝나면 다시 무슨 세계로 들어가 영적 세계로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는 시간 아래 살아 시간 아래 이거는 시간 아래 살아 그러나 이 영적 세계는 시간 우에 살아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려 시간이 안 걸려 왜? 어디서 살아니까 시간 우에 살아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시간 우에서 사는 세계다 제가 영원한 세계 그러면 시간 우에서 사는 세계 그렇게 하세요? 영원한 세계 시간 우에서 사는 세계 시간 우에서 사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렇지 물질 세계 그렇지 그렇지 시간 아래서 사는 세계 시간 아래서 사는 세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 시간 아래서 시간 아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그렇지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얼마가 걸려요? 세 시간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세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고 있으니까 무슨 강원도에 살아서 그래요 시간 아래에 살아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왜? 거기는 이제 무슨 세계니까 영적 세계니까 이해가 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사들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은 없어요 다 좋으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원래 지은 대로 좋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락해서 변질된 나쁜 천사가 있어요 이 나쁜 천사를 이놈을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악령 악령 이 좋은 천사를 원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 좋은 영과 나쁜 영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서 간막여가지고 하나님만 계시고 천사들은 여기 간막어서 천사스만 있고 인간은 간막어서 인간만 살고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넘나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넘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도 역사하고 있다 천사들도 또 누구도 하나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인격 그 인격이 좋은 선이 있고 나쁜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쁜 놈 인격적으로 좋은 분 시작 인격적으로 나쁜 놈 인격적으로 좋은 분 그러니까 나빠도 먼 쪽이고 인격적이고 좋아도 먼 쪽이고 그렇지 그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좋은 것과 인격적으로 나쁜 것은 별 차이가 안 나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인격에 누가 달라붙으면 이 놈이 달라붙고 그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김길태예요 그게 그게 강우순이고 그게 조두순이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성경에 가룬유다라 가룬유다 그러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나쁜 유다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누가 달라붙어버리니까 마귀란 놈이 달라붙어버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훌륭한 건 괜찮은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면 부지역이 훌륭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훌륭할 수 없이 훌륭해져 버리면 자 그러니까 사람이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뭐든지 몇 박자 4박자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이 훌륭한 사람 1등 그냥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2등 그냥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3등 인간 이하로 짐승만도 못한 나쁜 놈 4등 그치요 이제 사람이 종류가 몇 번인지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은 누구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이 좋은 사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좋을 수 없으니까 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좋은 사람 먼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그거는 인격이 좋은 사람 이거는 그냥 나쁜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이거는 심승만도 못하게 나쁜 놈 개나 돼지만도 못하게 나쁜 놈 이거는 뭐 받아서 악령 악령 받아서 악령 받아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아야 되냐 왜 우리가 좋아야 되냐 좋고 끝나서 좋아야 되냐 이 좋은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가 나쁘면 안되냐 나빠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나쁜데 뭐가 달라붙으니까 박해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2번은 어디로 달라붙고 1번으로 달라붙고 3번 어디로 달라붙고 4번 이러면은 일반적인데 이 4번 이놈이 2번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또 1번께서 3번을 끌어올릴 수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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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번을 4번이 악령이 끌어당기면 참 작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된다 몰라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랬죠 이거는요 이거는 천기의 기미를 내가 누설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진짜 그 사람 진짜 작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그건 왜 그래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뭔 쪽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악령이 사로잡아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근데 아이고 그 놈 말이야 그거 개막란이었는데 아주 배가 그렇게 변화됐더라고 이거는 3번인데 1번이 끌어당긴 사람 자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4번도 끌어당겨서 1번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가론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4번이 1번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으로 1번이 1번이 4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아서 막 그렇게 중성을 다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차라리 교회 안 다녔던 사람만도 더 못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이거 제가 설교를 해도 지금 처음 해네 이 설교는 그러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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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간단하고 나쁜 놈이 악령이 사로잡혀서 지옥 가면 뭐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옥으로 가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세상이 참 착한 사람도 뭐 할 수 있고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고 참 행편은 나쁜 사람도 뭐 할 수도 있고 좋은 참 구원 받은 사람들 이제는 아예 아예 성령 받은 사람도 그냥 뭐 할 수 있고 악한 형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형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근거를 대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받았던 사람이요 그렇지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언제 성령 받냐 그러면 또 뭐 문제 제기가 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뭐가 역사해가지고 악한 형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귀신 들렸다 악령 들렸다가 구원 받은 사람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이건 이제 거의 다 어디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제 지옥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아서 이 사람은 여기를 올라챘다 왜 이렇게만 돼있어 잘못 그렸네 이건 그면 안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누구여 지금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버린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착한 사람이 배려버린 사람 나쁜 사람이 아주 좋아진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거 다 찾아보면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서 끊어보면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자기가 정체가 안 나와 지금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내가 얘기했죠 몇 번이 항상 좋다 근데 1번이 좋은데 1번이냐 그 말이요 희망사항은 1번인데 진짜로 1번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몇 번 그런데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는 이게 안타까운데 1번은 어디가 천국 2번은 2번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완전 시대가 아니니까 착한 건 착한 거고 그 사람이 뭐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 말에 반말도 반대의 의견도 있어 그렇지만 내 말에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네 말에는 반대의 의견이 더 많이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트집을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돌리면 트집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관점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착해서 천국 가면 주님이 뭐 하러 오셔 착하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주님이 뭐 하러 오셔 착하면 2번이 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이 착하게 살려고 오셨냐 아니요 주님은 착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을 구원 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 건 아니거든 에에에에에에에 시작 구원 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이나 3번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뭐 4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주 못을 콱 박아서 얘기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뭘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근데 이제 그 거듭나는 과정 속에 이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고난을 이제 일곱 가지 얘기했죠 어제 3개 얘기했고 이제 오늘 또 4개 얘기했네 네 번째 그가 상함은 누가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성부 성부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자가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뭘로 오셨겠냐 그냥 우리가 알아서 구원을 받지 근데 그게 안돼 구원은 뭔 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를 인합니다 죄악을 인합니다 그를 다른 번역을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으스러져버렸어요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그러니까 막 주님의 몸을 파서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몸은 파서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다 고난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죠 죽음이 죽었는데 똑같은 게 아닌 것은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뭔 죽음이지 독립을 위한 죽음이었죠 그죠 이순신 장군 죽음은 뭔 죽음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죠 스테반 집사님 죽음은 뭔 죽음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온 죽음이죠 사도 바울의 죽음은 뭔 죽음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노마에서 숨겨온 거죠 가룻 유다의 죽음은 가룻 유다의 죽음은 뭔 죽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나는 봐봐요 잘 태어나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삶을 잘 태어나면 여기서 시작을 해 태어나는 것은 그러면 80, 90년을 살아 잘 죽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아 아 인생은요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죽는 거지 지금 모르니까 잘 살려고 그러죠 뭘 알면 잘 죽어야 돼 인생은 태어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태어나서 사는 것만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친날 태어나야 좋다고 하니까 아예 꺼내버려 그 시간에 이제 물론 그것도 나는 100%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그러면 쌍둥이는 똑같이 돼야잖아 그렇죠 같은 시간에 거의 나오니까 그것도 안 그렇잖아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믿지 마라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좀 이해가 되지만 다 같이 하기 나름이고 살기 나름이다 아멘 아무리 잘 태어나도 요 놈 새끼한테 부채표 살면 인생 배리는 거고요 아무리 개떡같이 태어나도 성령님하고 붙들려 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신기한 게 그거래 점을 치러 왔는데 보니까 길거리 백사울 사람이요 뭔 상으로 사주상으로 근데 살아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길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를 확 그냥 초월하고 살아버려 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확 우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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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뭐를 주여 죽는 날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 죽는 날이 아름다운 거는 아름다운 죽음 속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뭔 죽음을 죽어야 돼 구원받은 죽음을 죽어야 돼 뭔 죽음을 구원받은 죽음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임종을 딱 하게 되면 임종을 딱 하게 되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모시고 가 그렇지 이 천사들이 모시고 가 어디로 한나라로 우리가 한나라로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를 찾아가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줘 그거는 성경이 나오잖아 예수님도 누구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그렇지 이렇게 다 받들려서 아멘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옥 가는 사람은 이놈이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어디로 지옥으로 이놈이 이놈이 끌고 간다 아이고 죽음형도 아니죠 정말 부탁드리는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아 내가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니까 참 안타깝게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여 끝이어야 끝이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아야 돼 뭔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냥 고집대로 알지 말고 사실대로 알자 시작 고집대로 알지 말고 사실대로 알자 그러니까 죽는 날이 죽는 모습이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딱 죽으면 이제 뭐는 끝나버려 이제 육은 끝나죠 이제 뭐만 남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혼과 이 육과 영이 붙어있으면 뭐하는 거고 살았고 이제 떨어지면 그럼 이제 육은 어디로 가? 그렇지 이제 무덤으로 묻히지 이렇게 요즘에 이제 화장해서 다 태워버리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영은 어디로 가?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 영은 이 영은 수준이 이제 누구하고 같아져? 천사들하고 같아진다 영적 수준이 그런데 이 영은 천사들하고 영적 수준은 같은데도 이 영이 위대한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고 하하하하 이거 그거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신분이 더 격상돼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뭐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방앗간을 하니까 일꾼들 머슴들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그런데 방은 일꾼들은 다 일꾼들 방에서 자고 우리는 어디서 자 안방에서 자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아니여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굳이 꼭 더 작한 것도 아니여 그냥 내 신분이 뭐니까 자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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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뭐니까 일꾼이니까 아 그러니까 천사들은 천사들은 천사들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여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셔도 우리는 뭐니까 이야 이게 인간이 이게 신비로운 거구나 시작 인간이 신비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말이 없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지금은 육체를 씌워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안 보여서 그러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러지 육신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면 딱 그게 알아 아멘 자 그러면 양쪽에 달린 강도의 달인 어떻게 했고 꺾었고 예수님은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렇지 푹 찔렀다 왜 꺾지 않고 찔렀을까 그렇지요 셋 다 꺾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으나 세상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꺾이지 않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벌써 뭐를 해놨어 예 그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놀래네 여러분 사냥 해봤어요? 안 해봤죠? 참 세상이 변해간다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조류를 잡아먹었어요 참새 이런 거 그래서 참새구이 뭐 이런 거 많았었죠? 예 매출이 꽝 이런 거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 뭐 해요? 키우죠 왜? 아름답잖아 참가 요새 태어난 꽝은 아주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저것들 다 그냥 완전히 저 꽝 고기가 만두 속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그런 걸 아니래도 뭐 할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새가 이 조그마한 새는요 총으로 팍 쏘면은 막 총알이 몸뚱아리 여기저기 베키면요 먹기가 힘들어 뭐가 많아서 총알이 그러니까 딱 뭐를 맞춰야 돼? 머리 딱 머리만 맞추면 죽기는 하고 몸은 안 상하니까 먹일 게가 좋은데 디따다 몸에다 쏴버리면은요 막 거기다가 큰 총알로 쏴버리면은요 막 펑 뚫고 나가면 고기가 다 날라가가지고 먹을 게 없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딱 앉아있는 새에 뭐만 탁 날려야 돼 그것이 가까우면 좀 쉬운데 멀면 못 맞추기도 어려운데 머리 맞추기가 어떻게 쉽냐 이거예요 그럼 봐요 앉아있는 새에 머리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수백 수천년 전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을 해서 맞추기가 이거 내 설명이 지금 잘 된거요 네 여러분이 진짜 이거를 알면요 그냥 안 믿고 모르니까 그냥 그냥 앉아있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요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그냥 그냥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냥 자복하고 회귀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세상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의 뼈는 하나도 꺾기우지 아니냐라는 시편 34편의 예언을 그 수백 수천년 후에 주님이 고난 속에서 딱 그대로 이루어지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히 할 수 있는 말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귀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이건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나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기 몸을 부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었다 죄악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본래 죄인은 평안이 없어요 죄인은 평안이 없어 내가 요즘에 하여튼 저는 별 생각을 다 해보잖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을 하나 죽이면요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안 들켜서 붙잡힐 때까지 죽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감쪽같이 어디에다 산에다가 매장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끝났지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자기를 죽인 사람을 놔두었는가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은 죽어서 안매장을 했지만 그 영혼이 자기를 죽인 원수를 계속 그 놈을 어떻게 얻었어 따라다니겄지 그래가지고 자꾸 뭐해도 나타나고 그러니 말은 안 하고 살지만 얼마나 본인이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삶이냐 지금 붙잡혔냐 안 붙잡혔냐 그 차원으로만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이 왼수 너 이놈 잘 못 알아들어 내 말을 내가 그런 걸 어디서 또 힌트를 얻었냐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잖아 그죠 물론 영화요 영화 영화는 뻥이야 그지만 나는 그 영화가 어느 부분은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그 영화가 뻥이지만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계속 자기 죽인 놈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대잖아 영화로 자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아무리 내가 법적으로 안 들켰어도 들키지 않아서 지금 아직 발견이 안 됐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는 없다 이거요 병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냐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냐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 속의 죄가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간 거 아니냐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평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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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뭐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고 보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을 충분히 다 이기고도 넘고도 충분한 평안이 내 속에 있다 이거 그것이 신앙생활을 사는 마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준 평안을 바꿔보니까 그냥 자 비유를 어떻게 드려야 이해가 될까 애들은 돈 달라고 그러지 지아빠도 벌어다 주는 건 없으면서 돈 달라고 그러지 또 친정부모도 돈 달라고 그러지 그냥 뭐 또 돈 달라고 그러지 아 그냥 나만 보면 다 돈 달라고 그냥 막 영 걸리듯이 걸렸어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없어 아 그런데 로또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100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누가 돈 달라고 그래도 걱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좀만 있어라 아직 안 찾아와서 그러니까 찾아오면 다 줄게 그냥 그러지 그 봐 돈 나올 때가 있으면 돈 달라는 소리가 문제가 안 되듯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확 줘버리니까 왜 이 세상에 우리들 불안한 것이 없겠고 걱정이 없겠고 근심이 없겠냐고 우리도 있지 그지만 원체 센 평안이 와버리니까 그냥 아르라엘 아르라엘 듣지 아르라엘 걱정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준 평안이 평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네 박자로 들이세 봐요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 있구요 걱정이 있는데도 걱정이 없는 사람 있구요 걱정이 없는데도 걱정이 있는 사람 있구요 걱정이 있으니 걱정 있는 사람 있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진짜 잘 만들어내냐 그죠 아유 참 대단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얘기해 봐 시작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 1번 2번 시작 걱정이 있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 그 1, 2번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도 걱정이 없어 그런데도 걱정이요 걱정이요 왜 걱정을 생기면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요 네 번째는 걱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요새 지금 끊어서 몇 번이요 써내라고 하고 싶으네 2번이요 2번이요 걱정거리는 있는데 걱정이 없네 그죠 걱정이 안된다 그 말이 저게 이제 정상이요 저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 보다 세상이 세상이 참 복잡해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이 요즘에 참 정신과 약 먹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쓸데없는 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쓸데없는 그러면 이 불안과 고통과 걱정이 해결이 되냐 자 내일 돈이 있어야 돼요 내일 돈이 그럼 이제 저녁에 뭘 하기 시작해 이제 걱정을 해요 하우 내일 돈이 있어야 돼 하우 내일 돈이 있어야 돼 하우 내일 돈이 있어야 돼 막 걱정을 하다가 새벽 1시쯤 되면 에이 씨 모르겠다 자자 그 밤에 돈이 나왔어? 안 나왔어 결론은 뭐예요? 모르겠다 자자 그러면 초저녁에 자지 뭐라고 새벽 1시까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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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뭐하지도 않으려고 먹어 하우 돈이 다 없어 아니 그래서 그 밤에 보러 왔대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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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 말이 이론적으로도 맞잖아 그죠? 아니 그 밤에 어차피 결론이 안 날 거 그냥 모르겠다 초저녁에 자지 뭐라고 그것도요 체력이 딸려서 1시지 체력이 조면 꼬박 날 세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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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깨달은 건데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그것도 있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 분노가 생겨 그러면 예이씨 그냥 말아버리는 내 이 새끼를 가서 그냥 확 찢어 죽여 이것을 내가 내 저거 그냥 요저를 내 저거 내가 가서 저 머리를 확 뽑아버렸는데 가서 그걸 밤새도록 하다가 에라 그냥 찾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는 뭘로 날 샜는데 이번에는 뭘로 날 새 예를 들어서 걱정으로 날 새는 사람이 작은 병이라면 분노로 날 새는 사람이 큰 병이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 해당도 없는 걸로 지금 병을 만들고 키워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 내일은 감사합니다.